안녕하세요 지레안입니다 여기는 인천공항이구요 저는 오늘 몽골 온란바토르로 떠납니다 몽골의 겨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의 멤버들과 몽골로 떠납니다 지금 아이고 취미 너무 많아 지금 퇴근하자마자 바로 몽골로 가는걸 보고 정신이 없네요 공항은 언제나 행복한 곳인 것 같아요 빨리 몽골에 가만히고 몽골의 겨울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몽골의 여름, 가을은 다 경험해보았는데 겨울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너무나 기대가 돼요 지금 몽골 날씨가 영하 20도, 30도 이렇게 춥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만 몽골 세 번째로 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할 Note RICH quadratic 몽골에 해!이oor 몽골에 해! 올해는 몽골에 해인 것 같습니다 몽골에 해 . Ciao sage наши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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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가 엄청 시원하고 지금 다리쪽이 엄청 차가워요 비행기 보호 날씨는 한번 보겠습니다 와 영화 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제가 느끼는 추위는 처음 느껴보는 추위라고 해야되나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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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가 폭주에서 starl taxiærzi coll по Col trains. 이 시각 세계에 의ми spatial 부작용되었습니다. 진짜 웃긴 게, 몽골이 웃긴 게 그 몽골이 들어와서 캐시, 원래 재신에서 내는 소리를 캐시라고 하잖아 나 여기 많아 유리가 많아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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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기 볶음? 이게? 그거 뭐예요? 자트리와 질이요 이게 뭐야? 잘 드세요,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자기 너무 좋아 언제? 이리 와요? 나와요? 노리는 거 같은데 그거를? 그걸 더 좋아할 거 같은데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한국사람! 우리 한국사람! 우리 한국사람! 우리 한국사람! 우리 한국사람! 우리 한국사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